해병대원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긴 했습니다만 그 의미를 두고는 해석이 좀 엇갈립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와 함께 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 기자 앞서 이태희 기자 리포트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야의 이탈표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없었던 겁니까? 네, 공교롭게도 오늘 법려권 의석수와 찬성표가 179표, 반대로 법려권 의석수와 반대 무효표가 115표로 같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성은 두 가지입니다.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찬성을 던진 거라면 여당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진 셈인데요. 그렇다면 여야 모두 이탈표가 없다는 간단한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하겠다고 한 만큼 이들이 실제로 찬성표를 던졌다면 반대로 야당에서 이탈표가 나온 셈입니다. 공개적으로 찬성에서 밝혔던 의원들 취재를 해보니까 다 찬성표를 찬성했다 이렇게 말은 합니다만 마음을 바꿨을 수도 있잖아요, 실제로. 네, 그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찬성 의사를 밝히긴 했지만 실제로 특검법이 가결되면 보수 진영 내에서 정치적 비판을 감수해야 하는 만큼 실제 표결에서는 마음을 돌렸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물론 무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본인들 외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탈표가 나오지 않을까 국민의힘 지도부 걱정을 많이 했는데 일단 표단 소개는 성공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표결 직전까지 제가 의원들에게 좀 물어봤었는데요. 분위기가 좋다, 이탈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낙관론이 좀 있기는 했습니다. 전현 지도부가 OX까지 쳐가면서 의원 한 명 한 명에게 전화를 돌렸고요.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했던 게 주요했던 걸로 보이고요. 또 본회의 직전에 의원총회에서 낙천 중진 의원들이 부결을 호소하는 발언을 했는데 여기에 설득됐다는 의원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네, 원내대표를 지냈던 윤재욱 전 원내대표도 상당히 많이 움직였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분위기가 좋다 이런 말이 지금 나올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여당이 표단 소개에 성공을 했다고 치더라도 이게 그렇게 좋아할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1대에서는 17표 이탈이 필요했다면요. 22대에는 8표만 이탈해도 재의결이 가능해집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그 사이에 속도를 내서 결론을 내면 상황이 좀 반전될 것을 기대하고 있고요. 또 독소조항을 뺀 해병대원 특검법을 받는 방안도 고민하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다른 쟁점 법안들도 무더기로 통과를 시켰어요.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것 뻔한데 왜 이렇게 한 겁니까? 네, 통과된 법안들은 오늘 정부로 이송이 됐는데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21대 국회 임기가 내일 바로 끝나기 때문에 국회가 재의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입법 가능성이 낮은데도 거부권을 유도해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높이기 위한 의도라는 게 여당의 주장입니다. 김진표 의장은 당초 두 개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다른 쟁점 법안까지 올린 이유 뭐 있을까요? 네, 김진표 의장은 여야 정부와도 큰 이견이 없었던 법안들만 상정했다고 했지만요. 사실 민주화유공자법은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대했던 법안입니다. 오늘 김 의장이 민주당이 부의한 7개 중에 4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당으로부터는 친정을 향한 수구 초심이냐, 또 야당으로부터는 왜 4개만 상정하냐, 나머지는 언제 하겠다는 거냐, 이런 식으로 양쪽에서 모두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난번에도 여야 합의 정치인 존중하겠다고 하고는 또 따로 올렸던 적이 있었는데 김 의장이 왜 그랬는지 저도 참 궁금하긴 합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